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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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얘기는 어제 제가 유통 쪽에 계시는 분들의 톡방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미 어제 저녁에 얘기가 나왔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마켓컬리 그리고 뷰티컬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인 컬리가 지난 12월 삼각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각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에비타 영업이익이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흑자를 기록했다는 건데 2015년 1월에 회사가 설립됐으니까 9년 만에 달성한 에비타 기준 첫 번째 흑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비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에비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라든지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 비용을 제하기 전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설비투자가 많을 경우에는 비용이 초반에 많이 들어가고 이 물류라든지 아니면 설비투자를 다 완성해놓고 나면 이게 감가상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돈이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회계상에서 이 돈이 나간 것처럼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많았던 기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기업이 수익이 나고 있는지를 볼 때에는 이 상각을 제외한 에비타 이익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컬리의 경우에는 에비타 이익이 딱 낮다고 하는 것은 아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실제로 이 기업이 좀 돈을 벌기 시작했구나 흑자를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컬리가 처음으로 에비타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것은 그러면 감가상각을 포함하고도 흑자 전환에 돌입하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흑자를 전환하게 됐을 때는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일시적인 흑자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흑자 기조로 돌아섰느냐를 봐야 될 텐데 일단 컬리의 설명으로는 구조적으로 이제 흑자에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매출과 비용 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뭐냐면 이 물류비가 컬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쿠팡도 사실 처음에 적자를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을 때는 물류비와 물류센터를 짓는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었던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물류비의 개선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문을 열었던 창원평택 물류공장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송파이의 물류센터를 철수함으로써 이 주문 처리 비용이 크게 감소해서 이렇게 물류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앞으로 영업을 할 때에도 이 정도의 물류비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물류비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케팅비도 마찬가지로 좀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여기도 마케팅 이제 구독 서비스잖아요 구독 서비스로 인해서 충성고객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마케팅비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도 감소해서 구조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400억 원으로 전 분기말보다 120억 원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받았던 투자금을 까먹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앞으로 투자도 하고 영업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관심 포인트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그러면 컬리가 IPO에 도전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한번 상장에 도전을 했다가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때 상장을 잠시 중단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장에 다시 도전할 것인가가 첫 번째 관심사고요 두 번째 관심사가 지금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을 거의 평정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물류와 관련된 이커머스 시장을 평정했다 보니까 마켓컬리도 지금 누적 가입자 수가 1,200만 명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이 평정한 이커머스 시장에 마켓컬리가 다시 한번 매기 효과를 일으키게 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에비타는 회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한국 기업에서 에비타 흑자를 얘기하는 경우는 한국은 영업이익을 쓰니까 그렇죠 에비타를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영업이익 흑자가 안 났다는 얘기죠 예전에 SK온에서도 에비타 흑자 얘기하고서 바로 적자가 돌아서긴 했는데 사실 IPO라든지 이런 거 염두에 두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에 대형마트 휴일 규제가 풀리면 거기 또 새벽 배송을 좀 할 수 있게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거기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도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컬리는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커머스 회사인데 어떤 모습으로 갈지 거기도 투자를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잘 되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일입니다만 좀 지켜볼 포인트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 관련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릴레이 수주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0척 이상 우리가 수주를 했고 올해도 연초부터 4척, 2척 해서 흥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추가 취재를 좀 하면서 제가 이번에 또 새로 배운 게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보자 싶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암모니아 운반선을 이번에 연초에 하나우션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선 수주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마진 많이 주면 하는데 그렇죠 웬만하면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암모니아선이 계속적으로 발주가 나올까 암모니아선 받아다가 뭐 하려고 그러지? 암모니아 운반을 할 일이 별로 없을 건데 왜요? 암모니아 그냥 운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암모니아를 어디다 쓰나요? 어디다 쓰나요? 비료 만들 때 쓰고 화학제품 만들 때 쓰는데 그게 대규모로 수요가 늘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늘어날 일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린 암모니아 수소를 운반하는 용도로 암모니아가 활용될 수는 있는데 27년, 28년에 그렇게까지 많은 그린 수소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의외였는데 오늘 조선사에 취재를 해보니까 암모니아가 액화점이 LPG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암모니아 선박을 만들면 암모니아 운송을 안 할 때 LPG를 운송할 수 있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암모니아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운반 수요가 많아지면 암모니아를 운송을 하고 그게 아니면 LPG를 운반하면 된다는 거예요 LPG를 LNG 운반선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LNG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0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암모니아나 LPG 같은 경우는 영하 30도 정도 되면 액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겸용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LPG 선박을 사용하게 되면 독성을 관리하는 장치를 추가로 달아야 되고 근데 암모니아 선박 같은 경우는 운반선 같은 경우는 LPG는 그냥 할 수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름을 예전에는 가스캐리어라고 해서 LPG 선박을 썼는데 그거를 요즘에는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VLGC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암모니아선 필요 발주량이 150척에서 200척 정도 예상이 되니까 한 10년 정도를 한 20으로 나누면 한 20척 이상은 발주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LPG 운반선을 겸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암모니아를 어디다 쓰냐고 했을 때 석탄발전에 혼소를 할 수가 있고 또 내년에 출시되는 배들이 암모니아 엔진 듀얼 퓨어로 해가지고 암모니아로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이 또 나와요 물론 거기에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설사 수요가 나오면 친환경 선박으로 쓰는 거고 안 나오면 LPG로 쓰는 거고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영하 120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냉장고 있잖아요 그 냉장고가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오래 걸리는데 그 영하 30도 이하의 배 같은 경우는 그 냉장고 자체를 밖에서 만들어서 갖다 붙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반을 만드는데 건조를 하는데 난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사 입장에서 도크를 이용하는 시간도 좀 적으니까 좀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정이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어디다 쓴다고 저 배가 계속 나올까? 라는 게 제 의문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나올 것 같다 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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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로 쓰다가 LPG로 쓰다가 수소 시대에 오면 암모니아로 변신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안 오면 그냥 계속 LPG 쓰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암모니아 선박은 꾸준하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나오는 게 꼭 그린 수소가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근데 그러면 LPG선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주로 LPG를 운반할 건데 왜 암모니아 선박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약간 그린한 느낌이 들지 않냐? 암모니아라 그러면 LPG는 약간 석유화학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 SNS에다가 올렸더니 또 다른 업계 분이 이게 그린해야 이자를 좀 싸게 이자요? 파이낸스 할 때 돈 빌려서 배 만들 때 뭔가 그린한 투자를 좀 해야 약간 이자를 좀 낮출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런 효과도 있어서 LPG 선박보다는 이름을 암모니아 선박으로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라는 여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를 싣지 않고 있는 암모니아 선박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약간 좀 심각한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한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참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이런 발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중간관리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다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화면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중간관리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후배 부하직원들에게 아씨 못해먹겠네 개 뭐뭐 지들일 아니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새, 병, X, 개, XX 여기에다가 정규직 채용이 절박한 인턴 사원들에게 합격 여부는 네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협박성 발언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남성 중간관리자가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새벽별 보러 가자고 하고 실제로 경기도 양평으로 데려갔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조사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왜 나왔냐 이 조사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맥락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대 직원이 세상에 등을 진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청원이 있었냐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 직원이 세상을 등졌다라는 청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이번에 그럼 20대 직원이 등을 진 사건과 이번에 조사된 직장 내 괴롭힘이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사실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인물이 세상을 떴다 등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에서는 중간관리자들이 이런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삼바 측은 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 지시는 받지 못했지만 노동부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일부 간부 내지는 일부 중간관리자들의 일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고 보는 게 좀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경남은행의 3천억 횡령도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보기에는 좀 사안이 크잖아요 내부 통제에 대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언론사에서도 저 초년병 때 말하더라도 욕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옥수수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고 진짜 쌍욕 정말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것도 문화예요 분위기고 예전에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런다고 했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나고서 전반적으로 욕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을 때 그분도 욕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 직원의 일탈이냐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폭력성이 좀 낮아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게 되니까 그거를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회사 힘든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면 이번에 한전에서 블라인드에 올라오고서 한전 쪽에 좀 확인이 된 얘기인데 희망퇴직 위로금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한테 위로금을 줄잖아요 기업에서 근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임금을 반납하라 그런 거예요 나머지 직원들한테 혹시 카톡 되나요? 카톡 글로 볼 수 있나요? 제가 하나 보내놨는데 PC톡 안 되죠? 제가 미리 맞들여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 마련 및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지급받을 급여 일부에 대한 반납 동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희망퇴직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받을 위로금을 제 월급에서 까는 거죠 거기서 동의하겠냐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직원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희망퇴직을 지시한 정부가 희망퇴직 자금 마련은 직원임금을 반납하라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외국은 최고 경영자들부터 임원들까지 월급을 반납하면서 회사를 살리는데 밑에서부터 월급을 반납하라고 그러냐 그리고 한국전력이 왜 반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왜 지금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전기요금 좀 못 올리다 보니까 적자폭이 좀 커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한전은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직원들에게 임금 반납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한대요 그리고서 2022년 경영성과 평가 성과급의 20%를 반납해라라는 얘기인데요 올해 2월에 지급 예정인 성과연봉에서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전 쪽에서는 강제성은 없다 아니 근데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거잖아요 성과급 자체를 조금 낮게 책정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준이 있잖아요 주기를 했던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반납을 하라는 건데 이게 강제성이 없다라는 게 설명이 될까 이게 뭐 그냥 괜찮은 겁니까? 이거 강제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동의 안 하면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인력 효율화를 위한 희망 퇴직 추진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개인별 동의를 거쳐 임금 만남을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00조 원대 부채를 갖고 있는 한전이 추가로 들어갈 희망 퇴직 지원금을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문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이게 반납을 하라 그러면은 뭐 대화는 잘 모르겠고 한국 전역 직원들의 사기는 정말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조금 좋은 뉴스 근데 뭐 저 때문에 국장이 망가진다라는 구기형님의 글이 있는데 제가 뭐 국장 망가뜨렸나요? 아 그 정도 능력 되십니까? 파워풀하고 엄청난 분이시군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희망찬 뉴스인데요 자 수출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올 한 해 수출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품목 좀 뽑아보자면 저는 선박과 자동차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커다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외에도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수출을 이끌었던 뭐 K-푸드도 있을 것이고요 엔터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수출 품목들도 상당히 작년 한 해 동안 좀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전선이 이제 그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3%나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글로벌 데이터 센터 증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도 확산되고 있고 여기다 뭐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고 노후된 전력 인프라 교체되어야 될 수요도 있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관련된 산업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이 대한전선의 이번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누계 실적으로 1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62%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은 20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수주가 확대되면서 연간 호실적이 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저는 대한전선의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전력 인프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옛날에는 선진국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멘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인건비가 높아지고 또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으로 인력들 청년 인력들이 잘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선진국에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이 좀 다소 생산 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쪽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생산 시설과 생산 기술을 계속 늘려왔었고 수요가 급증하자마자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의 생산 캐파가 부족할 때 우리가 그 시장을 딱 뛰어들어서 거기를 잡았거든요 그 결과 지금 하나둘씩 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전력 인프라 업체들도 비슷한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권순우 사과해라라는 글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가 오를 수 있다면 매일매일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홍콩 ELS 관련한 뉴스 준비했는데요 사실 뉴스 전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비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은행에서 ELS를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ELT를 판매하는 거예요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신탁은 개인이 은행 가서 내 신탁에다가 이거 이거 넣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주는 게 신탁이에요 근데 이게 금융 상품처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증권사 상품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금융 상품처럼 판매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권에서 이거 살 때보다 신탁 수수료 1% 더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 DLF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DLF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엄연하게 따지면 DLS입니다 시큐리티 증권이에요 증권에서 사야 되는 건데 이거를 DLF라고 했던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은행에서는 펀드를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모펀드로 만들었습니다 아 증권을 사모펀드로 만들어서 펀드를 판매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DLF 사태로 알고 있는데 이 DLF가 무슨 사모펀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홍콩 ELS 같은 경우는 이거 신탁 상품이 아니에요 신탁이라는 거는 자기 자산을 보관하는 서비스지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은행은 또 이게 예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5년 동안 ELS 한 번도 손실난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이제 은행 예금하듯이 넣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은행의 지전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10조 20조 되는 어마어마한 거의 100조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합치면 그런 규모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은행이 아니라 금융 지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은행이 판매하지 않더라도 증권사가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주가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근데 굳이 그거를 은행에서 판매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은 신탁에 맞게끔 운용을 하면 되는 거고 금융 상품은 금융 상품에 맞게 판매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신탁 수수료 1% 더 받겠다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판매하다 보니까 이게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안 좋은 게 이게 막상 터지고 나면 손실이 발생하고 나면은 ELS니 DLS니 하는 상품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반토막 안 나면은 은행인자보다 많이 줍니다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뭐 불안전 판매 얘기 나오고 거의 뭐 금융회사 제재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금융 상품들은 각 금융 상품에 맞는 규제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DLS는 DLS고 사모펀드도 이게 왜 사모펀드가 49인 이하로 하냐면은 이 상품 자체에 대한 공신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수의 인력이 어떤 상품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운용하는 사람의 실력을 내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49인 이하로 쪼개가지고 그냥 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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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팔았던 게 라임 옵티머스 DLF 이런 거였잖아요 신탁 같은 경우도 그냥 신탁으로 자산 보관하는 그 툴에다가 금융 상품을 집어넣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만기 돌아왔다고 해서 1% 수수료라고 해도 6개월에 두 번 하면 2% 빠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탁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고 금융 상품에 맞는 어떤 판매 구조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문제를 그때 DLF 때도 결국은 그때 뻔히 이 신탁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019년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된 홍콩 ELS가 2021년에 판매된 거예요 그때 좀 정비가 됐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소 잃고 외양가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갑자기 제가 오늘 뉴스 전달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 상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이라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닫은 관계로 오늘 3% 뉴스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